윤관석 이성관 의원 자세히 탈당했는데로 그분이 직접 선택하실 게 맞을까요? 본인들이 결단하신 겁니다. 결단에 감사하다 뭐 이런 의사표시 있었다고 하는 게 맞나요? 본인들이 당을 위해서 결단하신 거니까 그렇게 반대는 해주시기 바랍니다. 당에서 서로 제안을 하실 게 있으실까요? 우리 태용호 의원의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?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시던데. 검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탈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. 또한 이후로 내려가시겠습니다. 태용호 의원은 검찰 수사를 한다고 해요? 원래 의무적 수사 사항이라고 하던데. 네 고맙습니다. ER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